영등포구 제안군인회가 신길 1동에 위치한 반공순국용사 위령탑을 찾아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. 제안군인회 홍의복 여성고문 등 8명의 회원들은 먼저 위령탑에 참배 후 곳곳에 방치된 담배꽁초와 각종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했습니다. 이어 시설물 보수와 함께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는 등 위령탑 주변 상태를 점검했습니다. 영등포구 제안군인회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취지로 매월 반공순국용사 위령탑 주변에서 정화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.